안녕하세요 하지만 오늘은 고추에 도시와 그리는 껍질이 창피 screaming 요arter Johnathan을 перек 계란 잠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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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반죽을 들여주세요. 잠시오세요. 잠시오세요. 오세요. 너무 신기해요. 네, 들어오세요. 네. 손길이 너무 예뻤어요. 와, 샵 단면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직접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네, 남편이랑 같이 했고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차 한잔 드시면서 떡도 드시고, 드시면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차요. 네, 녹차요.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떡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시고. 어떻게 요리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너무 좋은데 찾아가지고, 뭐하자? 숨어있는 선물처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머리를, 머리가 지금 좀 안한지 모르게 해서, 길로는 싶은데, 좀 정리하고, 앞머리 쪽도 파마를 좀 하고 싶거든요. 요즘은 어떤 스타일이 저한테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고객분한테는, 네. 지금 끝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끝머리를 가볍게 조금 치면서, 훨씬 컷에 좀 긴 거작으로. 그리고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만져볼게요. 네. 기장이 조금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여자분들이, 이마가 이쪽 부분은 조금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코와 입선 라인에서 맞춰서, 약간 가볍게 침을 낸 다음에, 연결을 해드릴게요. 앞라인을. 네. 그리고 사이드뱅 선 하시고, 네. 머리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하세요. 지금. 아. 그래서 클리닉하고 같이 하시면, 네. 네. 풍성하게, 풍요롭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한옥마을 위치에 있는데, 네. 야생활 적원이 있어요. 네. 적원도 한번 둘러보시고, 네. 팽링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문부터 뭐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럼요. 다 드셔도 돼요. 음. 음. 아침에 오신다고 해서, 떡을 찌고, 떡을 찌고, 떡을 찌고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요? 네. 오늘, 오늘 간낭. 네. 맞아요. 오늘 간낭.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해드린다는데, 잘 먹을 것 같아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 오신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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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네. 네. 그럼요. tal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텍션을 먼저 나누고 합니다. 앞머리는 사이드뱅 펌을 하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기장에서는 코와 입 라인 사이에서 기준 잡아서 컷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장은 한 기본 라인에 1cm만 자를 거예요. 하지만 옆에는 볼륨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드뱅 머리에 맞춰서 책을 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가이드라인 기준을 자르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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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설탕이 건물고기 보소 안댕 칼국수 육수 세분 소세지 락 락 다진솔 그릇 2 lemon 이벤트맨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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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accordbus 소금을 라인에 썰어주고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어주고 소금을 넣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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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웰라에서 나오는 엘리먼츠 영양 스프레이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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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чologists.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설탕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섞어줍니다 고춧가루 허가루 고춧가루 고 bits 뿌 강mäßaked 고춧가루 spin 고춧가루 섞여 숯이 많으셔가지고 머리카락이 들여앉을 것 같아요 숯이 많아서 물을 넣어주세요 숯이 많아서 물을 넣어주세요 숯이 많아서 물을 넣어주세요 우유 7분만 계세요 이렇게 세요 이제 스티머는 다 됐고요 10분 자연방지하고 중화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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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분 자연방지하고 중화할게요 중화 로또를 바꾸고 중화 해드릴게요. 고추를 바꾸고 중화 해볼게요. 한자리까지 고춧가루 30분 동안 hombre 10분 있으믄 5분 있다rande anthropology 이제 샴푸하러 가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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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샴푸하러 가실꺼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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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균씨가. 고생하셨어요.